자 이번엔 72개 까볼께요 여러분 72개 형님 야 그러면 한 3배 정도 떠야되지않아 어 20억 야 갑자기 잘 뜨는데? 원래 이렇게 안 뜨는데? 어 아니 원래 이렇게 안 뜨는데 형님 이거 왜 이렇게 잘 뜨느냐 20억 형님 20억 한 저 72개니까 제가 한 4개 가볼께 형님 음 많이 많이 말고 4개 아 까비 나갔다 봐 한 장 재물받친 다음에 스타트 4개만 가보자 지금 하나 떴으니까 음 20억 4개만 20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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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스나 그렇지 아 좋아 좋아 20억 2개 형님 2개만 더 쓰자 지금 분위기 좋아요 형님 지금 분위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잘 뜨고 있어요 형님 지금 얍 얍 아 쉽지않네 이거 하나도 안주나 하나 재문받쳤다가 이번엔 나가지마 이번엔 나가지마 이번엔 나가지마 온다 온다 20억이 안주는데 넥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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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억 넥스나 넥스나 어 다행이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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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금가는 진짜 안준다 야 금가는 저 완전히 막아났나 여러분들 진짜 어 아니 금가 저 어떻게 저렇게 막아났지 20억 3개 아니 뭐지 진짜 와 5개네 이거 개득이야 이거 105 105에다가 130억 130억에다가 171억 형님 현재 얼마였어요 형님 혹시 형님 현재 얼마나 잤나요 와 개쩐다 할인쿠폰 써가지고 60만원 자 이거 오늘 설마 5배 가나 300억 300억 가나 음 아 구글 포인트 형님 플레이 포인트 1억 5천 8백 계산조 부탁드립니다 계산조 아 오늘같은 약간 뭔가 약간 느낌은 시카인데 아 시카 한번 해야되나 잠시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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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냥 3억 7천 7백 이제 나갔다가 150은 7장 모두 개봉 어 150은 7장 바로 모두 개봉하면 어 바로 이 선수 형님 요겁니다 막스 어 아 아직 4개 남았어요 이따가 또 할게 이따가 아직 4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저 앙엘디 말이야 1억 5천 7백만원 이것도 근데 형님 모두 개봉을 좋아 형님 토치 떨레메 어 여기까지 약간 형님 마이오로 재물받치고 아 트리피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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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물받쳤다가 모두 개봉하면 토치하라마 제발 아 아니 형님 잠깐만 이거 좋담 아 아 비싸네 근데 야 이거 19억이야 이거 개비싸 야 1억 9천인자 순간 야 19억이야 이거 뭐야 야 이거 형님 나 빼드 형님 나 빼드 나 19억 1억 9천인줄 알고 아 아니 생각하면 105였어 아주 좋아요 지금 좋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여러분들 아주 좋아요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 이 시베토츠가 오늘 아스파스 아 나 큰거 안주나 진짜 마시지방 한자 아 아 이거는 형님 저 일맞으면 저 시크토츠는 시대조작이고 아 총 얼마맞았죠? 250억 와 형님 그러면 마일리지 이게 좋아 형님 그 형님 현질 그 저 엄청 그 안하시면 이거 이게 좋아 형님 저 이거 요고 요고 왜냐면 요거 좋은게 BP 주기 때문에 이게 제가 왜 저 왜 그러냐면 7만말리지도 좋긴 한데 자 7만말리지는 형님 면세가 아니에요 형님 이거 근데 이건 15억에서 30억 하나밖에 안줘요 형님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하냐면 형님 나중에 이거 하고 나중에 30만원 더 현질하게 되면 형님 요거까지 살 수 있어요 형님 요거 10 5억에서 15억 그리고 요거 하나 둘 쿠폰을 줘 형님 잘 뜨면 40버 30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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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버 어딨어 형님 안 뜨면 요거긴 한데 나쁘지 않다 이게 잘 어울려 여기서 제발 105 아 100이 아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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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00이 까비 아 안주네 오케이 한 번 더 제발 105 105 105 105 꽉각 아 100이 진짜 아 아깝다 아깝다 근데 bb 형님 저 7천만에다가 요 두 개 까면 14억 어 여기가 중요해 형님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40버 만 얻으면 돼 40버 만 40버 이게 커 이러면서 40버 쿠폰 제발 제발 형님 40버 40버 아 아 30 40 아 32개 아 39조개 너무 아까운데 아 근데 뭐 저 20버 뜬 것보다 형님 그래도 30버이면 형님 저 이제 오늘 같이 다 쓰면 그때 저 하면 되기 때문에 30도 낫배드 어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터뜨끈 탭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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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